자 스테이지 19 고대 유적은 어디보자 일단은 아이템 착용해야지 프레임 서드 반대드메일 지옥불꽃반지 착용 나머지는 팔고 랄프 방아보 팔고 브라이언 코리렌스 지옥불꽃 랄프한테 넘겨야겠다 이거 참에게 건네준다 브라이언에게 건네준다 일은 일단은 포리렌스 꼈지 나머지는 다 팔고 반대드메일 네이션의 공봉 탈인에게 건네준다 이건 붙어가지고 일단 붙어야겠다 이거 맞다 아이템 여긴 없지 아이템 여기도 없고 여기도 아이템 없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있네 여기 그리고 여기 구석에 아이템이 있고 좋았어 아이템을 랄프에게 건네준다 장비 탈인에게 건네준다 티티 리안에게 건네준다 리안 어이여 브라이언 팔고 얘들은 그럼 장비 다 됐고 뇌신의 공봉 함에게 건네준다 됐다 그림라이프 지옥불이 눈보라 날개 팔고 또 포이즌 다가 팔고 끝! 건네준이 일부러 낳은거야 속성때문에 히트 어제보다 많이 왔다뇨 예 어제 스테이지 17까지 했는데 어제 18까지 진입하고 껐는데 지금 이제 스테이지 19입니다 예 방송 시작한지 아직 얼마 안됐어요 제가 오늘은 오후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오후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오후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치유의 꽃 리커버리 리커버리 근데 그냥 톤 넘기면 재미없잖아 그냥 톤 넘기면은 금방 끝났는데 게임 그냥 톤 넘기면 그냥 톤 넘기면 재미가 없죠 그냥 톤 넘기면 그냥 톤 넘기면 그래도 키워야지 그리고 톤 그 톤 톤 넘기면 그 톤 넘기면 그 톤 넘기면 잘 키고 나 해줘야돼 클리어 특전던전 있잖아 클리어 특전 당연히 해야죠 얘 그것까지 해야 게임이 끝나지 그것까지 해야지 노고사용 치유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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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이 파이 시류의 꽃 아니요 99개 넘게 샀어 맞나? 99개 넘쳤는데 아닌가? 내가 99개 넘게 샀어 끄데데데등뜰 끄데데띄데띠 끄데뿜 붙어가지고 치어링 써주고 모르겠다 설마 버그야? 설마 진짜 버그야? 아냐, 치유의 꽃 샀어 치유의 꽃 내가 얼마나 파입돼 아까 방점에서 취했고 다 쓰고나서 샀잖아 내가 99개만 산다 그럼 버그인가 보다 경험치 물량 무한 아입니까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99개 샀는데 이거 버그인가 보다 그럼 개대박이네 진짜 버그 맞아 이런 버그 있는지 꿈에도 몰랐네 내가 과거에 했을 때는 버그 같은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게임하면서 버그라는 걸 몰랐으니까 이제 아 진짜요? 세상에 본의 아니게 버그를 썼구만 어쨌든 36 데미지 왜 비쎄냐 애들 37 37 1 방어력 높은 애들은 그나마 덜 맞네 방어력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얘들이 10 104 미안하다 랄프 110 야 죽었어? 아이고 세상에 진짜 역시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죠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죠 브라이언에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빨라이! 4개 등을 보이지 마라 히어링 트라이언의 히어링 세어링 크라이언의 히어링 크라이언의 히어링 1 4 3 한 방 히트 퓨리파이 오더 끝 이십칠 히트 써주고 히트 빠바밤 한 방 일단 마시아가 강아지구 아이템 먹어야겠다 랄프 리안에게 건네주고 리안이 그 다음엔 어디냐 오피리아 이건 팔아주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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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 없나? 없구만. 였다. 오펠리아 뷰리바이 치유의 꽃 진짜 키트 현종영 37 데미지 쎄다 그러려면 돈을 얼마나 불어야 돼? 능력치 올릴 때 아이템이 무제한이면 진짜 답이 없지 레이커버리 주옥창 와샥 뱅뱅, 뱅뱅 제5 자왕 오더 퓨리파이 아 닭고기 사놓은거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닭 뜯기가 그래 이거 게임하면서 닭을 뜯기가 그래 이거 기름 묻을까봐 비닐장갑을 가져와야 되나 이거 비닐장갑을 야 라임프 피없다 어떡하냐 이거 탄종요 13 1 도망가는거 보소 저거 도망가는거 보소 저거 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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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탄박 그 다음에 치어링 써주고 레코보 렉커버리 써주고 리커버리 써주고 안이 거리가 안되는구나 아쉽다 하지만 사거리가 된다는거 108 한방 사거리가 된다는거죠 영감님 버프 받고 가요 영감님 역시 죽창은 한방이라고 죽창은 물에 퓨리파이 티티 오다 그런걸 왜 압니까 얘 재미없게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치유했고 버그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이것도 게이득인데 사실 게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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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데 지금 이제 뭐냐 뭐냐 보조 스킬 없어도 애들 경험치 올릴 수 있잖아 말 그대로 버그 쓰면 무슨 재미로 해 뭐 본의 아니게 버그를 썼다만 버그에 걸렸지만 그래 본의 아니게 걸렸다는 표현이 맞지 이럴때 버그 137 반방 야 영감 왜이리 세냐 진짜 영감님 왜이리 세 어 영감님 왜이리 세냐 한편 넉넉 다 넉넉 서치 올리는 템이 있건 말건 안 쓴다는데 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안 쓸거야 그런거 능력이 올려서 뭐하냐 레벨로도 충분한데 적당히 해요 그냥 그 얘기는 적당히 좀 그렇게 능력 찰템 쓰고 싶으면 본인이 게임 돼요 본인이 아시겠죠? 나보고 자꾸 멋사라 멋사라 이러지 말고 본인이 게임하세요 그냥 내가 항상 말하잖아 게임은 내가 하지 내가 하는거지 그렇게 훈수 두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해라 추가해놔야겠다 요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놔두자 이거 알림말을 갖다 수정을 해놔야겠다 알림말 알림말을 수정을 해놔야겠다 사 vul Glen 상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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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자라 운명이 여기 있지? 어 여기에 있네 한 마리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108 139 야 정면에서 때렸는데 또 개비지가 한방나왔네 장난이구만 체인 메일 26 자 레온 브라이언 마시아 팜 오필리아 팜에게 건네준다 링메일은 팔아버리고 히트 히트 시위포 오더 리커버리 퓨리빨 히트 턴 종료 13 썬더프레어 55 퓨리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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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체인 퓨리빨 어디보자 일단 하나 잡으면 되겠다 이제 히히히 에빌 아이 마비 걸렸고 마무리는 우리 영감님이 하면 되니까 마무리는 영감님이 마무리는 영감님이 마무리는 영감님이 히히히 버그 걸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그 걸려버렸어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보자 리커버리 한 종료 1 아이템이 요건가? 검붉은 지팡이 건물 반지팡이는 누가 끼는거지 천사의 반지 랄프 지력 15 빛속성 10 이거는... 이것도 팜한테 주면 되려나? 끼고 있구나 이미 하나 더 끼면 되지 뭐 하나 더 끼면 되지 48 48 프라이언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몰랐어 보고 있는지 진짜 난 그냥 적당히 사놓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난 그냥 적당히 사놓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난 그냥 적당히 사놓으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리커버리 결론은 그거죠 얜 얘들 이제... 도핑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오더 썼나? 오더 썼보다 안 찬정리로 미스트 힝 14 에에이 화신의 영예 오다 히트 써주고 퓨리파이 써주고 리커버리 포토 포토 선생님들 ガント! あんた達は、カイザーとヴァルガに騙されているんだぞ! 何を言うかと思えば、くだらぬ。 あのヴァルガなら供だが、カイザー様は真に魔族の未来を担われるおか。 貫通、無理な。 捨て駒にされたとしても、不意はない。 売り花ねんな。 貴様らを倒す! それは、リアンさん。 あなたでも。